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의 덕목입니다. 오늘은 부산 보수동에 위치한 환챗방골목 힐링입니다. 챗방골목 역사는 1950년 6.25 사변 이후 부산이 임시수도일 때 어느 한 부부가 부수동 사거리 입구 골목 천만 밑에서 각종 환챗등 노점을 시작한 것이 지금의 환챗방골목이 되었다고 합니다. 여기 사진관은 인기가 많네요. 혼챗을 저렴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곳입니다. 저는 무협지 시리즈를 저렴하게 샀어요. 추억의 책들 뿐만 아니라 최신 책들도 많이 보이네요. 각 서전마다 지급하는 품목이 다르네요. 여기는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네요. 대체로 규모는 작지만 서점이 생각보다 많아요. 눈으로 보는 재미가 솔솔하네요. 색챗도 파는 서점도 있어요. 색챗도 파는 서점도 있어요. 어린이 재판매하는 곳이네요. 부산 보수동 환챗방골목 힐링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 힐링의 동목이었습니다. 안녕 힐링의 동목이었습니다. 힐링의 동목이었습니다. 힐링의 동목이었습니다. 힐링의 동목이었습니다.